자 시작 시작합니다. 이번에 할 게임은 라이온 패밀리 시뮬레이션 온라인이란 게임으로 영어게임이네요. 별점 4.7짜리 게임이고요. 모바일 게임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 이름을 영어로 치시면 봐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저는 애플레이어라는 컴퓨터로 모바일 게임으로 돌리는 프로그램을 써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. 자 그럼 가보죠. 별점 4.7짜리 게임인데 한국어가 아닌데도 4.7이나 돼요? 성별도 정할 수 있네. 이름이랑 레드익으로 짓고 가죠. 어디 어 소리가 조금 들리네. 되게 작네요. 보통 절반만 해도 크게 들릴 편인데 자 나오네. 자 여기서 이동키를 지정해 주고요. 조금만 내려봐. 조금만 더 조금만 더. 됐다. 자 이렇게 해서 이동 이동을 한 건가? 자 아 됐다. 됐다. 이거 키를 눌러서 빠른 이동? 아 오우야 되게 부드럽게 움직인다. 모바일 게임인데 그렇지 않나요? 오 되게 부드러운데? 그래 어찌됐건 아 절로 가라 그러네. 네. 가야죠. 으흠흠. 잠시만요. 자 다음 목표. 이거 튜토리얼인 것 같고 이건 뭐지? 얘를 뭐 잡으라는 거? 캐스트야? 어 이걸 눌러서 공격을 할 수 있다. 아 좋습니다. 자 우선 여기다가 아 이거는 방향키로 바꾸고 게임을 하겠습니다. 얼룩만은 좀 기다리고요. 익힌 A로 하고 이걸 Z로 하자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자 아 좀 느리다. 약간 느리네. 약간 느리네. 이게 더 좋진 않은. 아 부드럽다. 아유 부드러워. 아유 부드러워 움직이는 거. 덤벼? 아 뒷발차기 하죠? 아 게임 약간 이상한데? 좋습니다. 오 되게 움직이는 게 신경 써서 만들어진 게 느껴지네요. 능력체로 찍을 수 있네요. 자 나는 뭐 힘을 찍고 싶긴 한데 체력을 먼저 찍어놔야지. 잘 모르는 상태니까 체력만 찍겠습니다. 닫고 흐흐흠 자 그럼 자윤가 이제 패밀리 게임으로 멀티가 되는지 아마 안 될 거예요. 댓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멀티는 안 되는데 별점 후억이 줄 만큼 재밌는 게임이라고 하고 스크린샷에서는 열어버리게 나오는데 멀티 화면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. 혼자 그 깜짝이야. 4.7에서 나오는구나.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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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. 이거 좀 이거 다 넣으면 안 되나? 고객이 되게 많네요. 어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해봐야 알지 뭐. 청골드가 있는데 무슨 화폐인지 모르겠다. 어 체력 단다. 꽤 센데? 아 나보다 센 거 아니야? 잠깐만. 에이 아니야. 아니야. 내가 먼저야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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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내가. 아 한 끈 차이로 적었어. 야 무슨 쟤한테 지냐. 사자가. 하하. 아 뭐야. 야 뭐지 아까 걔지. 뒤졌어. 뭐지? 어디서 어디서 풀먹는. 풀먹는 척을 해. 왜 먹을 수 있나요? 아 이게 키가 있네 또. 저거는 X키로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. 먹으면은.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? 기린은 못 이겠지? 얘한테도 지는 마당이 뭐 기린이야 기린은. 자 가자. 그래서 덤비겠습니다. 어 아까보다 딜은 낮은데 훨씬 공속이 빨라. 안되겠다. 너무 약하다. 자 일단 가져. 하마도 있어? 하마도 있네? 하마는 굉장히 강한 동물로 알기 때문에. 뭐야. 먹일 수가 있다. 아 새끼한테 밥을 먹일 수 있나보네. 뭐야. 자 무기를 쓰러 가자. 어? 이팔 죽고 있네. 조카 죽인다. 아 맛있어요. 아 좋아요. 소리가 되게 작다 게임이. 자 그러면은 짝을 찾아가라고요? 가보자 한번. 뭐야. 뭐야 이건. 아 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돼 있어. 닫아줘야 될 일이. 이거 뭐야? 맵을 이동했는데. 어 거북이면은 내 충분히. 이건. 아 저거 저거 한번 건드려보자. 일단 얘 잡고. 그러면 얘한테 지진 않겠지. 양심이 있으면은. 무적이니? 아. 아 참 이거 뭐야. 아 뭔지 알 것 같아. 그렇구나. 갑니다. 저런 걸 뭐하러 합니까? 집을. 얘가 집이고. 우리 기지구. 하나 추가해 나가는 것 같아요.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. 짝도 찾아야 되고 할 게 많네요. 이건 뭐냐. 아. 아 저게 아니라. 아 거북이는 왜 있는 거야. 내 집에. 거슬리게. 나가죠. 나가서 사냥도 좀 하고. 랩업 좀 하고. 강해지겠습니다. 강해지지 않으면은. 나중에. 아래가 생겼을 때. 붙잡혀서 살 것 같으니까. 음. 이거 좀 더 떠올걸. 아. 광고만 크게 나와. 이거 고도에. 짜임새인 것 같은데. 좋아요. 4.7이나 되는데. 광고가 나오네. 아예. 이게 아니라. 광고가 나오는데. 4.7이나 받았네요. 원래 이게. 사. 엄청나게. 갓감들도. 보통 4.5고. 광고가 없으면은. 4.7이던데.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. 궁금하네요. 심지어. 영언데. 죽겠다. 죽겠어. 왜 이렇게 센 거야. 스테미너도 막 달아. 스테미너보다 체력이 머져다는데. 이따 보자. 야 이따 보자. 이따 보자. 이따 보자. 컨트롤이 안 되는데. 아. 도망. 도망. 아. 야. 크. 야 어딨어. 다 봤어. 다 봤어. 다 봤어. 다 봤어. 바로 옆에서 나와. 그래. 데미지 올려야지 이거. 나 잡으면은. 레업 할 거라고 믿어. 아 이거. 설마. 지진 않지. 그치. 그치. 레업 좀 시켜주세요. 미치겠네. 이거 언제. 언제 레업 하는 거야. 다음 경험치. 얼마 올리면 되는 거죠? 이거 500. 600 올려야 되나요? 왜 주워먹고 그래. 자. 제가 먹겠습니다. 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러면 오늘. 연초네요. 모든 분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좋은 1년 보내셔야죠. 이번에는. 사자. 패밀리 시뮬레이션. 온라인이란 게임입니다. 온라인이 왜 이런보다는지 모르겠는데. 낙타한테 시진 않겠지. 양심 있으면. 그치? 그치? 뭐 낙타 약하다. 이거. 이거 게임이 이상한데? 백수의 왕 아니야? 아직 왕 아니야? 일단 먹어. 일단 먹어. 일단 먹어. 아 쟤 건들지 마. 쟤 건들지 마. 위험해. 가자 가자. 가자. 약한 일 찾자. 아 그 경험치. 얼마를 올려야 되는 거야. 아 왜 그래요. 능력치도 못 봐. 이제 함부로?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. 일단은. 모르겠고. 가죠. 아 600 되면 레벨 파겠죠.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 게. 좀 당황스러운데. 어떻게 되겠습니까. 가죠. 걸어보죠 일단. 스태미나 아깝다. 자 가서. 사막이야 그냥. 어어. 아. 얘 못 이기는데. 너무 강력하신데 저분. 아 낙타가 필요한데 낙타. 하트 쪽으로 가라고요? 아 저기요. 저러 가겠습니다 그럼. 아 여기 스태미너가 없니. 스태미너. 아 전투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. 울릴 게 좀 애매하네. 성공은 없네요. 그래도요. 그래도 사잔데. 하마 따위가 덤비진 않겠지. 여기 뭐네. 어 낙타다. 콧불소? 콧불소는 약간 불안한데. 쟤는 좀 양아치 냄새가 나는데. 스태미너가. 차는군요. 스태미너 좀 채우고. 우리 낙타 좀 먹은 다음에. 그 다음 가겠습니다. 백어택 하면은 크리티컬 들어가나? 아까 뭔가 떴던 것 같은데. 백! 그치! 아아아! 그러니까 한 대 치고 도망가면은. 아니야. 친구 잡아. 겸치 9. 어 고기 먹어야죠. 뒤로 와. 그걸 왜 들어! 먹으라고. 아앗! 먹으라고! 가자 같이. 이렇게 되면 같이 가자! 어 저런 것도 있어? 암모스잖아. 아 쟤한테 덤비면은. 아 그렇네. 하마가 세다고 저도 그 거기서 봤습니다. 한 번 물면은. 작살난다고 들었는데. 잠깐만. 저건 뭐지? 저 맘모스 뒤에 있는 건 뭐지? 선물 줄 테니까 나한테 와봐. 너 아닌 것 같은데? 너 우리 쪽에 맞니? 이거 먹을래? 흫. 아! 아야 미안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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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게. 죽게 봐줘. 봐줘. 봐줘 봐줘 봐줘. 봐줘. 아아아! 주인공이 너무 찐따야. 맞고 다녀. 가죠. 이거 오아시스고. 물은 그럼 어떻게 마시지? 아 되게 잔잔하네요. 근데 뒤에서 뭐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? 하늘 때렸다고 그걸 또 화나가지고 쫓아오는 거야? 너니? 아 너구나! 아아아아아아아아. 너가 알겠는데. 뒤에 있는 애 좀 맡아주지 않을래? 아 잠깐만 야. 아 너무 느려. 아. 저기로 가라고. 아 집으로 데려가라고. 아 자. 아. 허어어. 허어어. 흫. 허.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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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어 빨리 왔어 빨리 왔어. 쇼코샤 쇼코샤. 얘 좋네. 흐흐흠. 가죠. 게임이 좀 멍성한 것 같은데. 이거는 아직까지 다 못 봐서 그래요. 댓글 보니까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. 이거는 지금 시작도 안 한 거고. 시작 좀 하자. 근데 이거 예전에 한 적 있죠? 모든 모바일 게임 거의 다 한 거 같네. 요즘 거는. 자. 뭐 어쩌나 그러죠 이거? 아 여기를 누르고. 아이를 이렇게 만들려는 건가? 스코스로 하자. 이름은. 한국어 돼? 한국어 안 돼? 아 그럼 A로 할래. 귀찮아. 아. 이름도 안 지어져. 한국어 안 통하는데? 한국어 영어도 안 되는데? F로 하자. F해. 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. 500골드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. 아. 아. 음. 음. 자. 뭐 데려가면 되나 이제? 밥을 먹여야 되고. 아. 밥이 하나도 없어. 밥 구해 올게. 밥 구해 올게. 밥 구해 올게. 아. 아 나 미치겠네 진짜. 갑니다. 돈은 뭐 생겼으니까. 가죠. 암컷 사자라도 데려와서 같이 싸우게 하지. 아아아아. 저렇게 채우는 거구나. 아. 알았어 알았어. 아아. 그만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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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. 불을 빨리 먹으러 가죠. 근데 뭐 여기 너무 셀네들밖에 없는데? 내가 이길 수 있는 애가 없는데? 아. 너 오는구나. 어. 어. 빼빌리 오네. 야. 그러면은 얼룩말 잡자. 얼룩말 어디갔어? 룩말이. 그치. 룩말이. 아. 저기 저기 있습니다. 포탈 타고 이동할 것 같은데? 맘모스 함 비벼? 아냐아냐아냐아냐. 그럼 있을 거야. 같이 밥 먹으러 다녀야 돼. 아아! 아 치탄 안 돼. 치탄 아까 내가 비벼봤더니. 견적이 안나오더라구요. 쟤는 아니고. 아 이거 좀 집어넣어. 아 왜이렇게. 번잡하게 만들어서 화면을. 꼼꼼아. 어어! 내 처음 숙적이잖아. 숙적이잖아. 야. 탁 비벼. 뭐야. 비벼. 어? 그치. 그래. 그래. 3대 1이야. 3대 1이야. 안되지. 졸라 치사하다 진짜. 상어냐. 하이해야 되냐. 뭐야. 아. 스테미라가 없어? 저기. 잠깐만. 자자자자. 에헤이. 또 이런다. 그래. 체력 회복하고. 회복하고 더비면 되죠. 아직 몰라요. 멍청해서 지금 못 오죠? 극혐이죠. 어딨어. 어딨어. 죽었어. 너는. 이리 와. 으!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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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먹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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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가? 쭉. 먹고. 음식 하나. 나중에 먹여주고요. 내가 더 급하죠. 지금은. 저걸로 먹는 거였구나. 난 들고 가는 것만 있는 줄 알았지. 짜자자자. 깍지가 가겠습니다. 다음 먹이. 많이 좀 나아야겠다. 이거. 살짝 때 전투하려면은. 사자도 무리로 다니지 않나 생각보니까? 너무 멍청하게 얘기했는데. 그치. 그치. 이리 와. 줄무늬가 가져가기 전에 내가 가져간다. 그치. 아아. 비열한 녀석 저거. 가자. 말이 빠른지 사자가 빠른지 보자고. 아. 너무너무. 잘 도망가신다. 스템이 넘는데. 자. 내 노래라도 틀면서 할걸. 흠. 흠. 어디. 너무.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. 네. 그러죠. 우리. 노래 좀 틀겠습니다. 노래까지 틀게 될 줄 몰랐네요. 행복해지는 노래 들으면서 갈까요? 바탕화면. 오디오. 잘 됐어. 우리 저작권 걸린 음악 나오는 것보다. 노래 수준이지. 됐어. 자. 한 장이나 해볼까? 음. 먹어봅시다. 얼룩말 한 마리인데. 당연히 자. 아. 깜짝아. 아. 그만해. 어. 레벡했어? 아. 레벡하면 그만하면 안되지. 크. 13 데미지. 훌륭하죠? 레벡. 포인트가 얼마나 남는지 그런게. 모르겠다. 기린 한 번 비워볼까? 13인데? 기린. 뭐야. 아. 지금. 밥 먹일 때가 아니야. 기린. 이 강적을 상대로는 역시. 풀 스테미나가 필요해. 아. 그만. 어우. 증말. 저거 때문이었어. 떠있어서. 딱히다. 딱히다. 엉덩이 돼. 엉덩이 돼. 엉덩이 돼. 엉덩이 크리티컬 한 번. 크리티컬 한 번. 그치? 그치? 전적이 안 나오는데? 크. 잠깐만. 너무 강력하진데? 너무 강력하진데 이분? 어. 어. 너무 강력하시다. 야. 이거. 일단 채우자. 아. 성공 없으니까. 그치. 저 숙적만을. 좀 시켜줘. 그치. 아. 여기 앉는 키도 있네? 뭐야 이게. 아. 이제 풀린 거야? 점프 어택이 생긴 거야? 아닌데. 점프 어택도 아닌데. 그냥 점프인데? 모르겠다. 중요한 거겠어. 데미지도 올라갔겠다. 싸워봐야죠. 이리 와봐. 자. 13. 데미 30%나 올랐기 때문에. 훨씬 빠르게 잡을 수 있죠. 어. 동료들이 너무 약한데? 가족들이? 자. 경험치 10에. 아. 이거 좀 올라갑니다. 다음. 하마는 아직 아닌 것 같고. 하이에나 잡자. 하이에나. 그치. 하이에나. 엉덩이 대. 크리티컬 26 들리기 때문에. 놓칠 수가 없죠. 그치. 26. 약간 튼튼한데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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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내 상단 안 돼. 그래. 될 것 같다. 얘 어떡하냐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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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몰라 몰라 몰라. 약간 약간 딜레이 쎄. 아. 좋아요. 먹어줍니다. 크으. 좋아. 아. 다 자식 저거. 죽인다고 했지. 뭐야. 아 이런 거 됐고. 아 이거 뭐냐? 별로 안 비싼데? 드래곤이 나오는데? 아 씨 무슨 사자. 사자 게임에서 드래곤이 나와요. 뭐야. 어디 갔어 얘. 아이 아이 아이. 어. 여기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. 나왔어. 갈까? 우리. 가자. 너 불꽃 오냐? 야 기묘하다 진짜. 야 이리 와. 방생한 거 아니지? 따라 오는 거지? 따라 오는 거 맞지? 따라 오는 거 맞지? 돌릴 방법이 없어. 한 번에. 오는 거 맞지? 야 가 싸우자. 스타. 얘 어디 갔어. 얘 어디 갔어요? 어. 보호색을 하고 있어. 서니지 않고 또 앞에 들어가서. 아우 잡아. 덤벼. 그치. 뭐하냐 빨간. 아이. 구. 응원단이었나요? 그치 뭐 할 거지? 그치. 하고 있는 거 맞아? 야 죽겠어 죽겠어. 야 죽겠어 나 죽겠어. 죽겠어 죽겠어. 죽겠어 죽겠어. 죽. 아아. 아 씨 못살겠네 이거. 배밀리 다 어디가. 배밀리 모여. 배밀리는 또 불사신이야. 내는. 요건 또 어디갔어. 그냥 없는 셈 치고. 아우 무슨 치타를 못이기냐 3대1로. 정말 쓰레기다. 새로운 먹이를 찾아야 돼. 해봐. 치타 잡던 거 잡으면 될 거 같은데 너무 멀어. 귀찮아. 아 쟤 못 이기잖아 또 쟤도 어 뭐 이게 사자가 허전판이야 뒤! 그치 한 대 때리고 뒤로 살짝 빼 살짝 빼고 달려오면은 때리고 살짝 빼고 아 때리고 아 소용없네요 때리는 게 똑같네요 느낌이죠 전세상 컨트롤 잡을 수 있지? 한 끈 차로 잡겠다 그래 그래 어우 좋아 좋아 다행이야 얘는 이기네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구나 아 다섯 개나 모였는데 집에 갈까요? 힘드네요 왜 지치냐 아니 저건 아 저분 놓칠 수 없지 좀 기다리죠 앉아서 쉬면 안 돼? 그렇게 꼭 서서 쉬어야 돼? 그렇게 꼭 서서 쉬어야 돼? 이렇게 어울리는 노래가 라이온킹 같아 좋아 아 뒤대면은 나야 감사지 크리티컬인데 왜 이렇게 약해졌네 그래 아 왜 안떠 서팡 출퇴... 어우 좋아 제오비야 먹어주고요 이제 돌아갑니다 진짜로 아냐 낙타가 있어 스테미노는 채워 먹었어 아이씨킹 아이씨 아예 봄바 봄바 애는 뭐 70정도면 충분하지 정면에서 갑니다 어차피 이 거기 때문에 좀 세지는 것 같다 내 부하들도 부활한다 가족들도 가족이죠 가족 가죠 딜도 좋지만 동료들 딜 올려야겠다 가족들이 안 싸우네 몸을 안 대주네 내가 다 몸빵해야 되네 아까 음식 먹이면은 뭐 올라가던 것 같은데 체력만 올라가나? 그다지 얘 체력을 기대하지 않는데 음 가버려 소리가 나오는 의미가 없어 광고만 나와 자 아잠깐만 아 잘 수도 있고 자는 게 지금 무슨 소용이야 빨리 일해야지 그러면 죽겠는데 이리 와봐 밥 줄게 치워봐 야 안 와? 어떻게 해야 되죠? 상호작용 이거 누르면 되나요? 이거 하면 되나? 아 이렇게 뛸 수 있구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싶더만 앉는 거랑 자는 건 필요 없고 밥 먹여야 되는데 밥을 안 먹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그런가요? 아 아내도 먹이려고요? 역시 아내가 먼저죠 얜 얜 모아놨는데 얘를 먹는 건 아니지? 아 귀엽네 되게 아까 밥 먹이는 칸 있지 않았나? 아 패밀리 칸이 옆에 있지? 아 바보인가 봐 자 뭐야 이런 거 됐고 자 너 이리 와봐 이거 뭐야? 아 예뻐해 주라고 머리를 핥아 주라고 아 이거는 뭔데 그럼 뭐 한 거지? 이거는 푸드푸드푸드푸드 푸드 맥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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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맥였다 마지막 건 먹은 건 좋은데 저기 뭐 해야 되지 않냐? 이거 뭐야 뭔데 이게? 뭔데? 아니 뭔데 이게? 되게 신나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강해져야 되는데 얘네가? 나 너무 힘들어 되게 세져야 돼 됐어 가자 얘네 세져서 뭐해 가장 힘내야지 아 그만해 어떻게 없애 아 정말 그래서 나갈 거야 나가면 없어지는 법 아 여기 있구나 아 천 원 있는데 아끼겠습니다 여기 뭐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 역시 뭐 에러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나중에 뭐 애완동물 사도 되고 아 예 나와봐 너무 하는 게 없어 이거 무슨 펫이야 나보다 더 세 보이는데 세 보이는 거는 맞단대 전투력이 너무 저걸 눌러서 저걸 누르면은 색깔을 바꿀 수 있다 크 저기 무슨 기행이지 아 다 채우면 성인이 돼요 아 그렇게 하나씩 괜찮네요 광고가 괜찮은 것만 들어있네 게임 안 튕기는 것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다음은 너야 이리 와 나 이거 되게 무서워 죽겠어 나 점프키도 설정해야겠다 뛰어서 접고 어 때리고 점프 점프해서 건너가서 점프 아무짝에 쓸모 점프 점프 한 번 더 점프 크 아 스테미를 왜 이렇게 잡아먹냐 30쯤 먹어 저기 피카츄처럼 이렇게 못 보네 가서 싸우라고 가서 좀 싸워보면 안 될까 가서 좀 싸워주면 안 되니 이게 어떻게 뭐 안 되니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군요 달려 달려 달려가 달려가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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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야 잘했어 잡은 건 너이지만 먹는 건 나야 좋아요 맛있구요 레벨업을 얼마나 더 해야 진짜 하마 같은 애랑 싸울 수 있을까 정말 끔찍한 걸 얘는 비빌 수 있겠다 딱 봐도 찐이고 둘러쌉니다 일단은 둘러싸고 후방 선방 크리티컬 한 번 매겨주고요 시작하면은 충분히 일을까 생각해요 이 정도만 있어도 돼 좋아 때려 우리 새끼 호랑이 아 오사키 사자 하 강해진 거 맞니? 뭐 저렇게 눈꽃만큼 다냐 한 3나는 거야 3,4? 그 정도 많이 나는 거지 자 갑니다 다음 먹이 찾으러 가요 언제쯤 이거 우리 병사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 뭐야 이건 뭐야? 잠깐만 혹시 나를 강화해 줄 수 있는 기능은 없나? 깜짝아 이거 뭐예요 아직 깜짝 놀랐네 아 그만해 아 좋은 복음 아니겠습니까? 아 여기 있네 능력치가 스피드도 있고 아 얘가 340이야? 아 나 125인데 장난하나 430 280 한 번 그렇게 세진 않네 600 만모스 센 거는 역시 얘한테 졌었다니 진짜 자존심이 상한다 코뿔소 코뿔소가 마모스 보았어? 야 근데 이거 9마리밖에 없네 게임 내가 바꿔주자 겸인자 색깔 아 뭐 색깔별로 돈을 더 내야 돼 4만원이야? 야 이거 예쁘다 예쁜 예쁜 값을 하네 자 빨리 잡죠 우리 90짜리 정도는 네 우리 패밀리한테 걸리면 상대도 안 되지 그걸 들고 가서 뭐 할까? 여기죠 여기 여기 먹는 키즈 설정하고 아니야 여기다가 C를 설정하고 여기다가 X 여기다가 V 됐어 개판인데 가자 따단 따단 없네 또? 아 또 멀리 이거 젠들 때까지 왔다 갔다 해야되나? 갔다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아 여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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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망다니는 애잖아 죽었어 정면에 치면 뒤로 도는 동안 한 대 더 때릴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럼 뭐해 뒤치는 게 더 세는데 바꿔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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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때리고 아 저 아 선들렬이 너무 심하시다 인간적으로 때려 그치 이게 이게 아 이게 사냥이야? 아 옆에 저렇게 치는 거네 컴퓨터가 알려줘 내가 못 때리니까 잠깐잠깐잠 아 잠깐잠깐잠 뭣대로 그래 달리란 말이야 계속 그치 그치 별일이라고 이거를 그치 아 먹어주고요 집어넣어주고요 귀신같이 고세를 못 참고 저거 뜬 것 봐 좋겸 자 그럼 이 300 저기 345니까 절대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치타는 보스구나 아아 이 맵 보스고 다음 맵이 있고 치타를 잡는 게 클리어인가 보다 아까 처음에 플레이 했을 때 맵 세 개 떠 있고 치타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네 이게 우리 패밀리한테 걸리면은 야차 뺄 줄 없어 우리 음식은 근데 계속 뭐하냐 이거 돌아가 좀 쉴까? 패밀리? 가자 가끔 얘 뛸 때 보면 앞다리가 아니라 무슨 아가미 같애 어떻게 하더라? 아 이렇게 가자 저거를 돌려줄 수가 있어? 뭐야 이게? 봐도 모르겠어 아아 뭐더라? 쟤도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쟤가 뭐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쟤 하트가 막 표명되어 있는데 바람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? 일리 와봐 야 아아 일단 패밀리 또 예뻐해 줬으면 좋은가 본데 예뻐해 주고요 한 번 더 예뻐해 주고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예뻐해 주기 힘드네 뭐 먹이는 건데 이렇게 잘 한 번에 그냥 누르면 되냐? 너 색깔도 바꿀 수 있다며? 너 색깔도 바꿀 수 있다며? 너도 돈 들어가냐? 아이씨 이건 좀 극협이다 자연의 색으로 해 뭘 패밀리 뭐 할 게 없는데 진짜 음식으로 뭘 어쩔 수 있는 게 아닌데? 이걸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열리는 건가? 뭐 하나 해보자 됐잖아 아 짓고 있는 거야?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야? 된 거 아니야? 완성해 완성하라고 아 사라고? 아 된 거야? 10분 뒤에 완성된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예스 이걸 다 완성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? 하나도 의미 없어 선인장 같은 걸 왜 봐 놓는 거야? 뭐야 또 30분 나 용 거슬린다 하는 것도 없으면서 나가죠 어쩌겠습니까 뭐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날씨 너무 더워졌어 왜 이렇게 풀렸냐 하 좋아요 지금 일부라서 지금 일부라서 많이 에너지가 없네요 텐션이 낮아요 저 뭐 돼지야? 아 하마네? 얼룩말이다 아 얼룩말 찾아다니기 번거롭네 슬슬 싸워야 되는데 강해진 게 없으니까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어 강적을 잡을 수가 없어 좋아 여기서 좀 기다려줍니다 좀 잠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가자 죽었어 그래 아 앞발 안 들고 그냥 이빨로 깨물면 안 되냐 영덩이? 깨물면 안 되니? 칼 켜야 되니 그렇게 칼 켜야 되니 그렇게? 못 가지 멍청해서 그치 쪽 녹아주고요 좋아 야 좋네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낙타다 태복하면서 갑니다 자 너무 기다리는 거 지겨워 때리자 때리고 크리티컬 그치 뭔가 잘 박히는데? 우리 꼬꼬마들이? 잘 넣었는데 갑자기 좋아 저기 레벨 언제예요? 아 진짜 체력 창 좀 보자 무서워서 클릭을 못하겠어 아 정말 그래 언제 레벨해 레벨 언제 하는지 좀 써놓지 내 경험치 몇인지만 알려주고 그럼 뭐하냐 자 경험치 100 100? 아 인펠라 캐스트야 이게? 아 오케이 이게 이름이 인펠라가 맞나 근데? 아 좋아 근데 이거 광고를 봐야지 캐스트가 없애야 되는구나 끔찍한걸 뭔 소리야 하스톤이 왜 문자가 와 하스톤 안 한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해가 안 돼 이 게임은 아 가젤이에요? 아 그렇군요 아 근육맨 2세에 나오는 가젤맨의 그 가젤이군요 가젤 펀치 쓰는데 옆구리 찔러야 돼 옆구리 찔러야 돼 옆구리 찔러야 돼 옆구리 찔러야 돼 제발 찔러 어우 예 좀 더 확 꺾어서 까서 찌르고 찌르고 딱 써 딱 써있어 딱 써있어 뭔가 생각하지 말어 아래쪽 주황색 봐 아 이거예요? 아 그렇군요 제 이 방송 송출 화면이 아래쪽에 떠있어서 송출 화면인 줄 알았어요 그냥 실제로 보이는 화면보다 좀 복잡하게 영상 나가는 화면보다 하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안들어왔습니다 아래쪽에 비슷한 바가 하나 더 있어요 트위치 생방송 할때 뜨는 그건 줄 알았습니다 자 얘는 달려잡아야지 아아 잘 묻혔다 됐어 이제 잡아 그래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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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테랑이야 베트랑 사냥꾼이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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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.. 첫방에 크리티컬 떴습니다 좋아 오케이 이제 아주 조금씩 오르네요 그럼 겸우스럽네요 한 번 더 도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덩어리를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하이에나 잡으면은 리젠드는 위치 때문에 못 이길라나 아 낙타 잡자 그래 이거 잡아 그래 야 주제를 알아야지 낙타 등에 있는 물주머니 다 서툴려 버려 열두 마리요? 이 맵이 열두 마리나 있나요? 일단 일단 얘가 만만하네 지금 멤버 중에서는 달리기 빼고 체력을 쌓은 다음에 쌓고 첫째 걸어서 쫓아가면서 패밀리 다 모여 엉덩이! 그치 어 데미지 꽤 잘 들어갔어 어 이거 비벼지는데 어느정도? 300인데 잠깐만 아 아 진짜 야 잡아 야 아빠의 복수를 하란 말이야 어딨어 아 너무 멀어요 근처에서 한 번 작업 들어가야겠다 체력 겸치 안 까이네 만머스 작업하자 만머스 이러면 은근히 세네요? 센거 없어? 만무 같은거 없어? 저거 바위야? 자 덩어리 하나 나와봐 아니 뭔 놈에 아무것도 없냐 아 저기다 저기다 하마 600 아 하마 600 아니지 280지 맞아맞아 280지 이해가 더 약하지 이기는거 아니야 이러면은? 3대1이면은? 선봉치고 시작하면은? 지금 한 70정도면 충분할거 같고 이게 아파 그래 지금 잠깐만 왜 난 거리가 안닿니? 너 미니? 잠깐만 아까보다 센데? 훨씬 센데 얘가? 아이씨 아이씨 아 내가 밀려 어 강구 좀 자제해줘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여기였죠? 갑니다 아 내 무덤같은거 표시되어있으면 얼마나 편해 딱 타고 딱 타고 저기다 야야야야 용이 용이 표시될 용이 얘구나 너구나 야 용이 이런 용도가 있었구나 자 엉덩이 돼 이번에 잡아야됩니다 그치 그치 그 엉덩이 딱대 지금 회복하니? 조금씩 한다 얘도 그래도 안되지 이게 아야 왜 아 이 꼬마가 아야야야야 꼈잖아 나 지금 아 뭐야 이게 망할꼴? 아 중간에 꼈 아 노드모바일이 뭐에요? 밖에서 무슨 잔잉나는 소리나는데? 음식버스 15개야 빨리 마지막이야 이번에 진짜 작살내버리기 꼬맹이가 내 앞에 서서 내가 밀리네요 설마 밀리기를 쓸 줄이야 나 엉덩이 때리고 노드모바일이 뭐에요? 아 간거에요? 좋아 아 좋아 아 이게 뭘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자 아 좋아요 근데 겨엄씨는 쥐똥만큼 들어왔네요 고생한거 치고는 아 삼투한거 치고는 쥐똥만큼 들어오네요 하아 겨엄씨 좀 빠르게 먹여주는 그런거 없나? 너무 힘든데? 흠 흠 흠 흠 내가 이거 뭐라고 한시간 동안 하고 있냐 흠 흠 흠 흠 자아 흠 아 일단 들어가보고 네 들어가보고요 로딩이 길군요 로딩이 길군요 로딩 끝나고 강고까지 흠 흠 귀신같애 자아 한번 들어가는게 너무 무서워 뭐야 흠 흠 자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거 같네요 우리 플레이스토어에 라이온 베벨이라고 영어로 치면 나와요 한국으로 쳤는데 왜 안나오냐고 그러시면 곤란하구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한 게임중에 영어 제목인 게임인데 한국으로 치고 왜 안나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영어로 치면 나와요 정 모르겠으면 번역기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만 뿅